안녕하세요 저 이제 라스트 오브 어스 완전히 적응됐고 아이고 대한민국 만세 자 가족사진 모른 애들이야 아 좀 아쉽다 근데 이제 엔딩이라니까 아 이제 타다 보나 아 애도 그렇지 이거롤던가봐 아나 파이팅 싱 ot нет 브이 owned 아닌가? 아, 여기야? 아닌데? 이쪽이 아예 아닌가 봅니다. 아, 그쪽이야? 여기 다 막혀있는 것 같았는데? 아, 이걸 타고 넘어가는 거구나. 요시! 아닙니다. 이제 거의 엔딩, 엔딩이 앞으로 한 두 시간, 세 시간, 암, 암. 얼마 안 남았다고 합니다. 한 시간밖에 안 남았어? 겨울 지났어요. 몸 다 났나 봐. 배 뚫렸는데. 이 회복력 진짜. 몬스터급. 치유 속도 괜찮다잉. 아, 아니다. 이게 안중 괜찮다잉. 듣기 모드 범위. 이게 괜찮다잉. 좋아요잉. 과연 엔딩이 어떤 식으로 스토리가 끝날지. 기대를 해보가서. 거기서. 진짜 별거 없고. 허무하노는 또. 평가 내려가는 부분이야. 뭐야? 여기 아니야? 아, 저쪽이나보다. 뭐가 또 생겼네 여기. 아, 꽉찬. 나 몰라. 나 스토리 몰라. 밖인가? 사다리가 있다고요? 아, 이거? 아닌데? 엘리야, 뭐하냐? 아니, 사다리가 없어. 이거? 이거 아니야. 나 진짜 모르겠어. 리얼. 난간을 보라고? 주위가 전부 난간이야.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 여기? 아, 이거? 와, 이걸 보네. 매의 눈이네. 톡 튀어나온 거 저걸 보네. 엘리야, 안그래도 지금 빡치는데 빨리 안올래? 엘리. 뭐? 그래픽 좋은데 왜? 그래픽 좋은데 왜? 왜? 천천히, 천천히. 오 마이 갓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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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야 돼 뭐야? 아무것도 안 봤어 뭔데? 뭐? 뭐? 뭐야? 뭐 아무것도 아 얘가 지금 충격을 받아가지고 뭐야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기린? 개뜬금 없네 기린이 뭐야 갑자기 뭐야 이게 스토리 산으로 가나요 고마워 하아 이거 봤어? 왜? 지구에 동물 멸종했었어? 쒸쒸 겁나 맛있니? 리나 개 착해 빨리 빨리 안녕 천천히 한 번 네 돌 한 번 길 한 번 잊지 눈 뭐야? 왜 기린이 이렇게 많아? 개뜬급 없네 뭐야? 자 기린이 있어서 지금 방금 뭐였지? 익룡이었나? 익룡 날아가지 않았어 눈앞에? 잘못 봤나? 뭐야? 다시 나가야돼? 여기다 다시 나가야 돼 우리 안 해야 돼 이렇게 말해야 돼 너는 알잖아 뭐 다른 선택이? 돌아가야 돼 Tommy의 다 됐어 아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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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다. 그 이상은? 나 못해. 나, 나.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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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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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발! 총발 총발 먹고 싶다 쟤 끝! 끝! 눈이 침침해드리네 저는 이렇게irmjek이 발표됐어요 어디 가서 지금, 집사람이 다க었다고 생각해서 세상 다는 장면을 잊고 싶습니다 도는 다가와서 그런 것만 알 것 같은데 바로 배우는 모든 일 어떤 걸 알겠습니까? 미안해, Joel 그래. 아니. 야 마지막에 한 번 싸우나 보다 이거 나오네 마지막 전투가 아 후달리네 방어구간통 이거 음 됐어 가자고 음? 뭐? 왜 이렇게 잘 훔쳐 얘? 도둑년이네 완전 도둑년이네 뭐지? 나이가 후후.. 얼마나 힘든지 전혀 없을지 전혀 없을지 감사합니다 pelさ triple 멍게 Shelby 오틱 과연 오 이십 ние 뱅 엌 블로터 재밌어 라스트 오버워스 어 약간 땡기는 맛이 있어 전투가 전투를 잘 만들었어 좀비가 반갑다 싸우고 싶었는데 딱 반갑네 어 야 뭐니 이건 화방이지 잠깐만 잠깐만 한마더 먹여주고 먹고 뭐야 와 샷건 와 샷건 무시잼 와 샷건 무시하네 그냥 소모는 이렇게 움찔하면서 뒤로 밀려날줄 알고 쌓거든 샷건 무시하네 그냥 야 안되겠다 너는 진짜 안되겠어 내가 어딨어 블루터 자 들어와 자 들어와 괜찮아질때쯤에 다시한번 해주고 해주고 아냐아냐아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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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터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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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터 블루터 아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곳이야? 아 그래? 아 지나갈게요 그럼 뭐 아 지나가는 곳이래? 아 지나가는 곳이래? 지나가는 곳이구나 아 아 에리씨야 조용히야 조용히 지나가는 곳 아닌것 같은데 내가 봤을때 아니 아냐아냐 아냐아냐 블루터온다 블루 아오 더 아까보다 더 정신없어 더 정신없어 아까보다 야 아오 나와 이것들아 아 마지막 발에 갔다 어 마지막 발에 갔다 와우 아까보다 더 정신없겠네 조용히 지나갈수가 없게 배치해있어야 애들이 와우 먹고요 잘했다 연 좋아 클리커지? 망했다 뒤로 달리다가 다 죽여야겠다 그냥 안되겠다 헤드샷 들어와 들어와 어차피 끝탄 다왔어 이제 아낄거 없어 가니? 가니? 가는 부분이니? 어 갔다 아 낄거 없어 이제 와 야 도끼가 더 좋죠 이거 한방에 클리커 갈줄 알고 쏜건데 날랐네 이쪽인가? 템방인가? 아 그러네 어떡해 그냥 가야지 어쩌겠어 여기가 더 많은데? 밖으로 가자 이 안으로 가야돼? 뭐 밖으로 가야돼? 어떻게 해야되는거냐? 워 뭐야 뭐야? 와 어이없네 어이없네 소리 바로 들었네 귀가 밟구만 방금 거기잖아 아 어차피 밖으로 나가야되는구나 이 아템방때매 그렇구나 아 아여 못가는구나 이렇게 되면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불로터 두마리야? 이제 뭐 클리커는 애교네 이제 아야야야야야야 로터용 온다 로터용 와 로터용 와 엘리야 넌 그냥 버티고 있어봐 어떡해 가 가 로터용 가는 뭐 아아아아아아 아 뭐야 엘리가 죽어도 끝이야? 아 엘리가 죽어도 끝이구나 처음 거의 거의 아 거의 처음 모르는 것 같애 뭐 여기서부터야? 아 너무한다 여기 좀 어렵네 얘네를 근데 처리를 안해놓으면 좀 이따 곤란하지 않을까? 야 여기 여기 쉬운 구간이 아니네 어 쉬운 구간이 아냐 여기가 어 소리내지마 아이고 아이고 아 됐네 하아 하 아 여기를 몰래 통과해서 갈 수 있을까? 얘 죽이면 소리 나겠지? 얘만 얘만 다 같이 와 봤다 블루터 봤다 아 망했다 야 잠깐만 야 야 엘리야 엘리야 나와 엘리야 나와 엘리야 나와 엘리야 나와 어 어 어 어 어어 미친 아 지존이네요 밑에 간봐 뒤에 있던 클리커까지 다 오는 것 같애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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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린이 어디야 기린이 어딘데 아 어그로야 알았어 걱정하지마 이번에 깰게 여러분 이번에 깰게요 이번에 어 이번에 깰게 아 망했다 아 저기로 가 근데 아 화살 소리도 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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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설계해야 되냐, 그냥 던져야 되냐 여기서 다 쓴다 그냥, 나 모르겠다 그렇지, 하나 갖고 됐어, 됐어, 쉽네 클리커는 뭐 이제 야, 엘리야 뒤에 맡아, 뒤에 맡아 맡아, 엘리야 아우 나와, 나와, 나와 아, 나와, 아, 나와 아, 나와 없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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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헤드헤드헤드헤드헤드헤드 이렇게 하는거야, 그치? 깔끔했어요 이번엔 깬다고 했잖아 아 이제 폭탄이 진짜 이렇게 유용하게 쓴거 처음이다 라오아문서 샷건 좀 써야겠다 이제 가자 아냐 유용하게 쓴 적 있긴 있었어 어이구 탱샷님 감사합니다 아 난쟁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히 받겠습니다 아이고 엘리 일로 걸어오면 되지 않나 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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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데 아 난쟁이님 30개포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난쟁이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가는거지 아 밑에 뭐가 있나 와 물속 되게 좋다 아 저건가보다 오케오케오케 알았으 이쪽인가 보다 들어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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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서 그만해 그만해 고맙습니다 습규는 지금 어 간보고 있어 자 올라오고 오케오케 고마워요 오케오케